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 상고하여 보면 단순하게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잘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본 내용은 이전의 내용들과 이어지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에 처음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더욱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스스로 표적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도망치지 아니하시고 항상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3장에서도 예수님께 매우 화가 나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하시며 마치 성전으로 올라오실 때에 보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듯이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셨는데 제자들이 그 성전을 성전 건물을 가르켜 보이려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단어를 살펴보면 성전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믿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과 똑같이 제자들도 그와 같은 생각으로 이 예수님께 성전의 위용을 보여드리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매우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서 있는 성전은 두 번째 지어진 성전으로서 주전 19년에 착공하여 주후 63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시점에는 아직도 짓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짓고 있는 지어지지도 않은 이 건물을 향하여 무너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도 더더욱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그들의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후 70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예루살렘을 한눈에 바라보시며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종말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24장에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조용히 질문을 드립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종말에 대한 질문을 다른 사람들이 듣게 여쭤볼 수는 없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대한 말씀은 당장 얼마 후 이루어질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때의 말씀도 있지만 또한 제자들이 여쭌 것과 같이 세상의 끝에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일어날 일들도 함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예수님의 일성은 바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스스로 그리스도라 하며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까지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미혹입니다 그들은 악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혹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혹은 목사의 이름표를 달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들이 사람들이 너희를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지금은 교회를 말하는 것일 수 있겠죠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일 것이고 그들이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족하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끼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때마침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해짐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때야 끝이 온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창세로부터 후회도 없을 큰 환란이 닥칠 것입니다 그 날들을 감화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또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기사와 표적을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인자의 임하심은 초림 때의 베들렘의 말구유에 오신 것처럼 오시는 것이 아니라 번개가 동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며 그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과 같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에 노화의 때와 같이 갑자기 임하심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있는 두 사람 중에 깨어있는 한 사람만 데려갈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 중에도 깨어있는 한 사람만 데려가고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천국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고 또한 그때까지 견디는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열 명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두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그들의 생각보다 늦게 옵니다 그래서 열 명의 처녀들은 모두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려서 잠이 깼는데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 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있는 기름 외에 기름통에 기름을 담아서 준비하였고 다섯 명의 처녀들은 그저 등불만 들고 나갔습니다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그 신랑이 오는 그 시간에 기름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미 문이 닫혔고 그들은 밖에 버려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 명의 처녀들은 모두 자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끝에 그런 즉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은 잠을 자지 말고 기다리라라는 뜻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견디기 위하여 준비하라라는 말씀이고 같은 뜻으로 환란이 대비하고 있지 않은 채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갈 때에 자신의 종을 불러 자신의 소유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이 주어진 달란트에 차등이 있는 이유는 말씀을 보니 각각의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도 그러한 각각의 재능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섯 달란트 받은 자에 비하여 두 달란트 받은 자는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서 장사하여 다섯 달란트 받은 자처럼 똑같이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은 것이 비교되어 자신이 초라해 보였거나 혹은 그 차등을 준 주인에게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달란트가 분량이 같을 수가 없고 또한 그 가지고 있는 종류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같은 분량과 같은 종류의 달란트 또한 재능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아마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러한 차등을 두신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재능이 한 달란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는데 그 사람에게 다섯 달란트를 주며 너도 다섯 달란트를 남기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그 받은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도망을 갈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처럼 차등도 은혜로 바뀌어 바뀌어 운영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것이 천국의 질서입니다 반대로 은혜가 주관하지 않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한 달란트는 커녕 한 달란트는 커녕 아무런 은혜도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결과를 나타내라고 합니다 또한 그것으로 등급을 나눕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차별합니다 이러한 곳이 바로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내지 않고 결과를 내어야 합니다 그 결과를 위하여 모든 것이 동원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세상이고 이 세상이 가고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본문에서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달란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우리 그 주인께서 돌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인과 받은 바 사명에 대하여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주인을 자신이 없는 동안 종들에게 장사를 시켜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려 하는 세상의 주인과 같은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에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신의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혹시라도 장사하다가 손해를 보게 되면 화를 당할 것이 두려워 그 받은 달란트를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의 시각에서는 매우 정상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나요? 주인께서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 주인이 종들을 통하여 재물을 늘리려는 사람이었다면 그들은 주인의 소유인 종들임으로 원금 회수와 함께 그들이 남긴 재물까지도 다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세상의 샘법입니다 혹시 자비로운 주인이라면 수고비 정도 주면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들이 주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따르지 않으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무슨 일을 시켜도 살려만 주시는 것도 큰 은혜일 것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 주인의 말을 따르는 곳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반대로 오늘의 주인은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그것으로 단지 종의 본분을 잘 지킨 종에게 이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은 종에게 주인의 지위를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릎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과연 세상이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25자로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본문의 말씀을 직역하여 보면 왜냐하면 있는 자는 그에게 주어질 것이오 없는 자는 그가 가진 것까지 그로부터 빼앗길 것이다 약간의 주어나 이런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 자체가 능력이 되어 계속해서 그 부를 가진 사람이 부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반대로 없는 사람은 그 부가 없으므로 부를 얻을 기회 자체가 미래에도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들을 세상처럼 서로 주고받고 빼앗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고 또한 빼앗으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원의 주인이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신 뜻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과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매우 이해하기 어렵지만 마음물의 주인이 누구신지 깨닫고 나면 아주 이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 고난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고난의 때와 천국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고난의 때를 이겨내고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끝까지 견디기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는 주인이 떠나기 전에 종두를 불러 자신의 소유를 능력에 따라 나눠주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살펴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에는 그 주인과 결산을 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인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주면서 그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주인이 주인과 소장농 같은 그러한 계약관계로 충분히 볼 수도 있지만 본문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 결과로 두 사람은 칭찬을 받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되었고 한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 한 달란트가 6천 대나리온 즉 노동자가 6천일 동안 일한 월급이라고 합니다 매우 큰 돈입니다 저는 만져본 적도 없는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주인께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리스토의 생명을 받은 사람인질로 믿습니다 금 달란트 몇 천 개를 주어도 살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새 생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없이 은혜로 오신 분이시지만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께서는 매우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그날에 우리에게서 반드시 우리가 남긴 생명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남기는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다음에 이어집니다 조금 길지만 그 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근에 내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왼편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 생명을 남기는 길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바로 그 은혜를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가 너희에게 은혜가 있는가 라고 묻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나중에 반드시 결산을 하는 날이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그날에 반드시 우리가 받은 은혜로 생명을 남김으로써 우리의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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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